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드디어 5분 발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서울시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 면접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5분 발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. 저도 서울시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 또 인강을 수강해 주시면서 저한테 꾸준히 질문을 올려주시는 우리 수강생 분들도 계세요. 그런데 지금 5분 발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또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토대로 여러분들 우리 한판 면접 구독자 여러분들하고도 꿀팁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오늘은 5분 발표 실전 꿀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5분 발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전형인 것 같아요. 제시문을 또 분석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견을 또 5분이나 이야기해야 되고 5분 길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뭐냐면 선생님 저는 5분을 못 채우겠어요. 어떻게 연습해도 4분이 안 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걱정이 되시죠. 시간이 안 나오면 걱정이 돼요. 시간이 넘치면 차라리 내가 좀 덜 말하면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준비 안 돼 보이면 어떡하지 내가 갔는데도 더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5분 발표에 시간이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모르는 질문이 나왔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말하는 것을 길게 말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편이어서 시간이 안 나온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약간의 꼼수를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. 내용을 좀 더 알차게 채워보세요. 이런 얘기 말고 진짜 좀 약간의 테크닉, 꼼수 요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5분 발표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뭐 구성은 이렇게 하세요. 발표는 이렇게 하세요. 뭐 여러 가지 팁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컨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5분 발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발표 형태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미니 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미니 프레젠테이션이라면 여기서 내용의 알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바깥으로 보여지는 이런 애티튜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약간 퍼포먼스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퍼포먼스가 아니라 막 휘앙 찰나다 이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보여지는 태도인 거죠. 일어서서 말하는 것만 봐도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겠다. 와 일 잘할 것 같은데. 어 약간 소심할 것 같은데.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길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용에 대해서 와 이 내용은 정말 짱이군. 이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다니. 막 이런 평가를 하는 요소들도 있겠지만 바깥으로 보여지는 이런 분위기와 애티튜드도 분명히 이 면접장을 압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5분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막 답변을 막 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지문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급급하다가 이제 면접장에 또 가셔서 또 발표는 내 말을 해내는 데 또 급급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받으시게 되면 쭉 읽다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제라든지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국가직은 또 공직가치를 유추해봐라라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지문에 따라서도 컨셉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방향성을 제안하는 어떤 지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약간 프레젠테이션처럼 좀 스마트하게 똑똑해 보이게 발표를 해야 될 거고 또 어떤 좀 복지 부분에 대해서나 혹은 또 다른 우리 약자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문을 받았을 때는 막 스마트하게 가기보다는 좀 더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컨셉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분석하시면서 스크립트를 짤 때 저는 위해 좀 컨셉을 이렇게 정하는 편이에요. PT를 할 때마다 목적에 맞게 컨셉을 좀 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좀 커리어우먼의 느낌으로 하겠어. 아니야 오늘은 굉장히 다정한 사람인 것처럼 하겠어. 그리고 나는 시민들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느낌으로 발표를 하겠어라는 이런 태도적인 컨셉도 한번 정해주시고 짧은 5분짜리 연극이라고 생각해주세요. 내가 철판 깔고 연기하는 거지.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또 좋은 시너지를 낼 수도 있어요. 그냥 얼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?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라고 우리 대학 때 발표했던 혹은 초등학교 때 발표했던 것처럼 너무 얼어서 발표하지 마시고 살짝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셔도 좋겠다. 그러려면 컨셉을 잡고 가자 라는 거죠. 그럼 내가 연습을 할 때도 좀 쉬워지실 수가 있어요. 평상시에 좀 소극적이고 그리고 일어서서 남 앞에서 발표하는 거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런 성향을 가지셨다면 5분 발표가 더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의 내 자아를 살짝 눌러놓고 나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연기를 해보는 것도 어쩌면 이 두려움을 깨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유념해보시고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5분 발표 다 못 채우겠어요. 라고 됐을 때 어떤 꼼수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내용 부분에서 알차게 채울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뭐 내가 좀 생각이 더 이상 깊이 나지 않아서 내용을 더 채우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발표를 구상을 해주실 때 스크립트를 짜실 때 대부분 이제 오프닝 해주시겠죠. 그래서 오프닝을 할 때는 뭐 나에 대한 인사 간단히 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. 해당 주제 제시문에 대한 내용 간략히 또 요약을 해주실 거고 이런 제시문이었고 여기에 대한 제 견해는 하면서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죠. 그리고 내용 설명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형태로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거의 뭐 공무원 면접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 다 국룰처럼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세트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차용을 해주셨을 텐데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시간이 한 3분 반 정도 나온다. 그리고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오프닝 해주세요.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자입니다. 어디에 지원한 지원자입니다. 제가 맡은 주제는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해보실 수 있는 건 목차를 추가를 해보시는 거예요. 시간이 부족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차라고 하면 앞으로 내가 이런 방향성으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. 이거 사실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발표 구성이 깔끔하고 스마트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해당 제시문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어떤 제가 몇 가지 해결책들을 뽑아봤는데요. 그 해결책들과 함께 이 해결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는데 있어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제가 간단히 짚어보고 그리고 후에 어떤 기대되는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제가 받았던 제시문은 하면서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걸 좀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서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2, 30초 정도를 또 벌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3분 30초 나왔으면 그래도 4분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선생님 얼마나 발표해야 돼요? 5분 꽉 채워야 돼요?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5분을 막 꽉 채워가지고 4분 59초 이렇게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.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적어도 4분은 넘겨주게 연습을 해 주셔라라고 좀 당부를 드리거든요. 왜냐하면 2분 반, 3분 이거 너무 짧아서 또 준비가 안 돼 보일 수도 있고 긴장돼서 딱 넘친 것 같은 느낌 들 수도 있으니까 연습하실 때 4분 넘어가게 연습을 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목차 부분에서 한 20초 벌어갈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한 가지는 내용을 다 견해를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결론을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. 여기서 또 시간을 정말 많이 쓸 수가 있는데 내용이 넘치시면 생략하셔도 되겠지만 발표를 쭉 하고 나니 시간 좀 남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졌었고 해결책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 해결책을 했을 때는 이런 또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라고 여기서 또 발표했던 걸 두 번 발표할 만큼 정리를 하시면 안 되겠죠. 그냥 간단하게 딱딱딱 짚어 넘어가 주는 정도로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여기서도 보통 한 30초 정도 얘기하실 수 있어요. 그러면 벌써 4분 중에 1분을 시간을 느려서 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약간의 꼼수죠. 내용을 알차게 해주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사람이. 그죠? 그러면 이제 테크닉적으로 봤을 때 목차 얘기해 주고 그리고 마무리 얘기해 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 세트가 좀 알차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중요한 건 컨셉입니다. 여기서 막 횡설수설하고 당황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소심한 태도로 너무 긴장한 태도로 이렇게 읽듯이 하나하나 다 읽으시면 이렇게 하면 발표만 길어질 뿐이에요.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신감 딱 가지고 내가 원했던 컨셉 정했던 컨셉대로 진취적으로 미루고 나가셔야 됩니다. 마치 나는 원래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야.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라는 느낌이 나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또 5분 채우실 수가 있어요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수업이 더 궁금하시다면 에어클래스에서 윤소윤 검색하셔서 온라인 강좌 참고하시거나 직접 만나고 싶다면 링크에 있는 컨설팅 신청하기 누르셔서 컨설팅을 의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!